제시마씨 감독이 결국 한국 국가대표팀 감독직을 거절하고 캐나다 국가대표팀 감독을 선택을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캐나다 축구협회는 제시마씨 감독을 남자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임명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올라왔고요. 캐나다 축구 남자 국가대표팀의 사무총장인 케빈 블루가 오늘 발표한 대로 제시마씨가 캐나다 축구 남자 국가대표팀의 감독으로 임명됐습니다. 그래서 캐나다 국가대표팀 사무총장인 케빈 블루는 오늘 제시마씨 감독의 선임을 발표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제시마씨는 캐나다 축구의 폭넓은 발전을 이끌 변혁적인 리더입니다. 세계 최고의 수준에서 성공적인 감독이었고요. 우리 축구의 전반적인 부분에 걸쳐서 큰 영향을 미칠 감독입니다. 그리고 제시마씨 감독도 홈 월드컵 준비 과정에서 북중미 월드컵이니까 캐나다 국가대표팀을 이끌고 월드컵에 참여하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지난 주말부터 제시마씨 감독의 결렬 이야기가 계속 기사로 나왔었잖아요. 어제만 해도 제시마씨 감독은 거절을 했다는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제시마씨와 협상이 결렬됐다. 그래서 감독 선임의 작업이 늦어지기 시작할 거다 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결국에는 축구협회가 보낸 러브콜에 제시마씨도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세부 조건을 조율하기 시작했는데 마씨가 최종적으로 협회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나 연봉과 세금 등 금전적인 부분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라는 얘기가 일단은 나오고 있습니다. 금전적인 부분은 우리가 문제가 될 것으로 얘기가 당연히 됐었거든요. 지금 나온 여러 기사들을 종합을 해보면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스포츠 경향 기사인데 제시마씨 감독은 한국 대표팀 감독직에 관심을 보였지만 똑같은 얘기죠. 연봉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일단 마씨 감독이 리즈에서는 전 소속팀 60억 원 전도를 받았는데 클린스만 감독이 받았던 30억 원가량의 2배 수준이다. 그리고 협회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금액이 아니었고 협회가 제시할 수 있는 연봉의 상황선은 스포츠 경향이 파악하기로는 34억 수준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마씨 감독뿐만 아니라 이건 이제 마씨 감독의 연봉 플러스 동행할 코치의 연봉 여러 가지 이제 모든 것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이 금액 약 34억 원 안에서 해결하기가 어렵다. 금액 차이가 좀 많이 났다는 얘기인 거죠. 이게 저 34억이라는 그 상황선이 연봉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연봉의 플러스 코치진의 그런 연봉까지 합쳐서 상한선일 수도 있는 거고 100% 팩트다 이런 건 아니겠지만 우리가 이제 제시할 수 있는 금액이 기본적으로는 제시마씨 감독이 받고 있는 연봉과 코치진의 연봉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차이가 많이 났었다. 이미 알고 있었던 거잖아요. 지난번에 나왔던 얘기는 제시마씨 감독이 정혜성 위원장을 만난 다음에 곧바로 한국 선수가 뛰는 유럽의 모 팀에 가서 경기를 봤다고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제시마씨 감독도 한국 대표팀과 얘기가 됐으니까 한국 선수들의 경기를 한번 보러 다니는 그런 행동까지 하면서 분위기가 되게 좋았죠. 제시마씨도 적극적이고 여기서 빠져있는 게 있습니다. 연봉에 대한 이야기 정혜성 위원장이 후보들과 몸값을 조율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게 중요한 거죠. 정혜성 위원장이 감독들을 막 만나요. 만나면서 이 감독은 뭐가 좋고 저 감독은 뭐가 좋고 감독이 이제 원하는 것들 우리가 원하는 것들 얘기를 막 해요. 감독들도 월드컵까지 혹은 아시안컵까지 월드컵에서는 손흥민을 중심으로 이런 전술 여러 가지 막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정혜성 위원장이 가장 중요한 이 연봉 이야기. 왜 그러냐면 벤투 감독 선임 당시에는 김판곤 전력강화위원장이 개괄적인 연봉을 제시할 수 있었다. 그 연봉에 대한 대략적인 금액을 우리는 이 정도가 줄 수 있습니다. 라고 협상을 좀 할 수가 있었는데 우리 축구협회가 전력강화위원회 권한을 좀 축소하는 과정에서 정혜성 위원장의 역할이 연봉에 대한 이야기는 못하고 후보 선정에 대해서 얘기만 할 수 있는 그런 한정적인 역할이기 때문에 면접을 보러 갔을 때 몸값 조율에 대한 이야기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하지만 축구협회는 지난주에 어떤 이제 그 반박 기사를 냈냐면 전력강화위원회가 벤투 감독 시절과 클린스만 감독 시절의 과정이 달랐다라는 내용에 관해서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김판곤 위원장 때도 우리가 김판곤 위원장이 후보를 추려서 회장에게 전달했고 클린스만 감독 때도 밀러 위원장이 후보를 추려서 전달을 했다. 똑같다. 권한이 축소가 된 게 아니다. 라고 하지만 밖에서 보기에는 누가 봐도 명백하게 지금 전력강화위원회의 권한이 많이 축소가 된 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런 기사도 나는 거죠. 김판곤 위원장 때는 연봉에 대한 이야기를 어느 정도 했는데 정혜성 위원장은 그거를 못하니까 지금 이런 사단이 났다. 그리고 실제로 똑같다고 얘기를 이제 축구협회는 하지만 밀러 위원장 때는 인터뷰로 나는 감독의 후보군을 정해서 이 감독 1순위 2순위 이렇게 이제 회장한테 보고를 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냥 명단만 만들어가는 사람에 불과했다. 감독은 위쪽에서 뽑았다. 직접 밀러가 인터뷰를 했거든요. 뭐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을 하는 거고 그리고 클린스만 감독 선임 당시에 전력강화위원들도 30분 전에 모여서 우리가 감독에 대한 얘기를 안 했는데 갑자기 밀러 위원장이 와서 클린스만 감독이 될 거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이미 인터뷰가 몇 개 나왔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축구협회가 얘기하는 권한에 대한 문제는 없다라는 것이 우리가 밖에서 보기에는 믿기가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얘기 정혜성 위원장이 돌아다니면서 면접은 받는데 몸값에 대한 얘기를 못했다. 이거는 우리 축구협회가 감독의 협상에 있어서 협상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것을 너무 명백하게 보여주는 그런 사례가 아닐까 싶거든요. 지금 알려진 바는 제시마 씨 감독을 거의 올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외국인 감독의 후보를 만들었잖아요. 제시마 씨도 있었고 귀네슈도 있었을 거고 세아브라 이런 감독도 있었을 거고 카사스 여러 후보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는 3명에서 4명 정도의 최종 후보를 정했다. 였는데 그 중에서도 여러 기사로 나오고 있는 일관적인 얘기는 제시마 씨였다. 우리 축구협회가 특히나 정혜성 위원장이 1번으로 뽑은 감독 제시마 씨였고 그리고 얘기가 잘 됐으니까 제시마 씨도 우리 대표팀에 관심이 많고 우리도 당연히 제시마 씨에게 관심이 많고 서로 관심이 많으니까 제시마 씨랑 분위기가 좋아서 아 이거 제시마 씨 됐다. 그래서 다른 후보들은 신경을 안 쓴 거예요. 지금 보면. 근데 제시마 씨랑 정작 금액에 대한 얘기 연봉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해놨다가 연봉 얘기를 해야 되니까 우리는 이 정도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는 순간 제시마 씨가 내가 아무리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에 관심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전에 받았던 직장에서 60억 정도의 그 금액을 절반 정도로 깎고 가야 되냐 이런 얘기가 당연히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 알려진 발언에는 연봉도 안 맞았고 협상에 대한 조건도 지금 안 맞았다. 사실 이 여러 가지 조건들 있죠. 제시마 씨가 아무리 가장 유력한 후보라고 해도 안 될 가능성이 당연히 있는 거잖아요. 혹시나 갑자기 마음이 바뀌면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니까 여러 가지 감독의 후보군을 열어놓고 지금 봤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인 거죠. 지난주에 영상으로도 한번 올려드렸는데 귀네슈 감독은 아예 연락을 안 했다고 그러죠. 만나고 와서.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연락을 했을 때는 당연히 선임하기가 절차도 걸릴 거고 이번 주에 이미 선임을 못하게 됐죠. 그리고 세아브라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에스토릴과 재계약을 했습니다. 세아브라도 못 데려와요. 카사스 같은 경우는 이라크 감독이기 때문에 위약금 발생하고 브루노라즈는 다음 시즌 시작할 때 미용 감독으로 지금 선임이 됐기 때문에 위약금이 또 발생하고 아기레나 뭐 이런 감독들은 우리가 데려오기 힘든 감독들이기 때문에 비현실적이고 여러 가지 가능성을 만들어 놓고 연락은 취하고 있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제 르나르 감독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럴 거면 르나르 감독을 도대체 왜 안 만나고 왔느냐 제시마치가 안 되면 다시 르나르 감독한테 연락을 해볼 수도 있어요. 르나르 감독 입장에서는 이미 안 만나고 간 곳에서 다시 연락이 오면 협상의 과정에서 르나르 감독이 슈퍼갑이 되죠. 지금 뭐 나오고 있는 이야기는 르나르 감독이 재혼을 하는 그 날이었기 때문에 시간이 안 돼서 이때는 못 만난다. 그래서 다른 날에 만나자 했는데 그걸 안 만나고 온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제 얘기가 나오면 르나르 감독 입장에서는 굳이 쉽사리 만나줄 이유가 없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르나르도 마찬가지고 제시마 씨도 마찬가지고 귀네슈 감독도 마찬가지고 세아브라 감독도 마찬가지고 이런 다른 감독들이 우리만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제안서 중에서 선택을 하는 거죠. 사실 르나르 감독은 지금 모로코 이집트 제안서가 들어왔다고 알려져 있고 그러니까 귀네슈 같은 경우는 베시타스 본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대표팀 입장에서는 와달라 지금 이런 입장이지 사실 감독이 우리 대표팀에 너무 오고 싶어서 막 매달리는 그런 입장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너무 고자세로 나갈 필요가 없었는데 이제 와서 보면 르나르는 그러면 지난번에 정혜성 위원장을 안 만난 다음에 가만히 있었을 리가 없잖아요. 르나르 감독 입장에서도 정혜성 위원장이 나를 안 만나고 갔는데 그러면 나도 이제 올림픽까지가 프랑스 여자 대표팀 감독 이제 임기가 8월달까지거든요. 올림픽 때까지 그러면 르나르 감독 입장에서도 남는 시간 동안 한국이 안 되면 다른 데로 또 가야 되니까 다른 데랑 이제 얘기를 하고 있었겠죠. 그러면 우리는 한 발 밀리는 형태가 되겠죠. 이런 거 보면 지금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정혜성 위원장의 협상력이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정혜성 위원장을 전력강화 위원장 감독을 이제 선임할 때 협상을 하는 사람으로 내세우는 게 맞는 것이냐라는 얘기가 지금 축구협회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다고 하죠. 정혜성 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늦어도 5월 중순까지는 정식 감독을 선임하겠다.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5월 중순에 절대 감독 선임을 할 수가 없는 거고 그리고 우리 축구협회가 올림픽 진출 실패할 때 이때도 이제 올림픽 진출에 대한 본인들이 책임을 다하겠다 라고 하면서 뜬금없이 당면 과제인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을 잘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올림픽에 대한 책임 이런 거는 이제 뒤로 밀어놓고 우리가 감독 선임 하나만큼은 잘하겠다. 본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감독 선임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아주 최악의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죠. 참 의문이 드는 게 어떤 거냐면 한국 감독직이 인기가 없는 것도 아니거든요. 심지어 인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정혜성 위원장이 황선훈 감독 임시감독을 선임할 때도 이제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 협회의 메일을 통해서 외국 감독들의 관심을 확인하고 있다. 그러니까 협회 쪽으로 감독들의 프로필이 많이 와 있다. KBS를 통해서 귀내슈 감독 그리고 르나르 제시마씨 등등등 우리 대표팀에 적극적인 감독들이 꽤나 많잖아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아니 이러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후보군이 없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까지 협상을 못할까. 다른 감독들의 이제 후보군을 다 버려놓고 연봉이 택도 없는 제시마씨 감독에게만 올인을 해서 제시마씨 감독이 거부를 하니까 제시마씨 감독 말고는 다른 후보들과 진행이 안 돼서 이제는 다시 시작해야 되는 그리고 이미 그 후보군에 있던 감독들은 다른 곳과 또 협상도 하고 재계약도 하고 이런 상황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협상을 다른 감독들하고 하기에도 좀 어려운 상태예요. 이미 목록을 만들어놨지만 그러면 이 목록에서 데려올 수 있는 감독이 없다면 목록을 다시 만들어야죠. 세아브라 르나르 브루노라스 귀내슈 감독은 열려있는지 모르겠지만 귀내슈 감독도 지난주까지 연락이 안 왔다고 하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고 본인들이 유력하다고 이제 목록을 만들어놨던 이 사람들이 다 날라가는 거라서 다시금 새롭게 지금 감독의 목록을 만들 수도 있다 라는 얘기가 실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5월 초중순으로 예정됐던 차기 감독 인선이 늦어진다면 다음 달 6월 달에 있는 싱가포르와 중국 월드컵 2차 해선 경기도 임시 감독에게 맡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이제 감독 선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선수 이제 선발을 해야 돼요. 6월 달 A매치에 대한 명단 발표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구단들에게 특히나 해외 구단들에게 공문도 보내야죠. 우리 선수를 차출하겠다. 그런 게 되려면 이번 주까지는 감독이 선임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축구협회도 이번 주에 감독을 선임해서 그 감독이 명단을 만들고 공문도 보내고 각 구단에 선수 선발을 해서 6월 달에 경기를 한다. 이런 건데 사실은 만약에 이번 그 주에 감독 선임이 안 되면 그러면 감독 없이 다시 임시감독으로 선수 명단도 이제 우리 전력강화위원회가 뽑는 이런 형태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보시면 지금 당장 감독 선임을 발표해도 일정이 촉박하다. 대표팀 명단 확정 해외파 소속 구단의 공문 전달 훈련 시간 이러면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지금 마씨 감독을 선임 못하면 임시감독 체제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당연히 지금 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모로 이번에 감독을 선임할 때 만약에 이번에도 임시감독이면 우리가 9월 달에 또 A매치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감독 없이 3월과 6월 그러니까 한 9월 달까지 하면 6개월간 감독 없이 대표팀이 굴러가는 그러한 형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감독 후보군을 만들었잖아요. 감독 후보군을 만든 건 우리가 지금 현재 데려올 수 있을 만한 감독들 이제 뭐 계약기간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지금 좀 생각을 하면서 감독 후보군을 만든 거죠. 이제 르나르만 올림픽 대표팀에 속해 있는 감독인데 르나르 같은 경우는 올림픽이 끝나면 바로 FA가 되는 감독이니까 르나르도 그래서 이제 명단에 있었던 거고 세아브라 감독도 이제 이번 시즌 끝나고 원래는 계약기간이 끝나는 그런 감독이었기 때문에 있었던 거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감독들이 날라가 버리면 지금 당장 데려올 수 있는 감독이 더 줄어든 거죠. 선택지가. 그래서 이제 나오고 있는 얘기가 이럴 거면 우리가 조금 더 기다려서 유럽 시즌이 끝나고 다음 주면 프리미어리그랑 분데스리가 같은 굵직한 리그들이 끝나죠. 그리고 유로 대회도 남아있습니다. 유로 2024 7월에 리그가 끝나고 그리고 유로가 끝나고 그러면 감독들이 경질이 되거나 계약기간이 끝나거나 이런 감독들이 또 많이 나와요. 그래도 나쁘지 않은 감독들이 우리 대표팀에 관심을 보였다. 이런 좋은 이름들이 나왔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유로가 끝나고 리그가 끝나고 나서는 그래도 우리 대표팀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있지 않을까. 그러면 차라리 그때를 노리는 게 우리 대표팀에게는 더 나을 수도 있다. 물론 이게 당연히 좋은 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감독을 선임 못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까지 온 건데 우리가 어차피 6월 달에는 2차 예선을 우리가 통과를 했잖아요. 이미 어느 정도 임씨 감독으로 가도 좋지 않을까 인 건데 우리가 이거를 그래도 2차 예선을 통과했으니까 그럼 6월 달에 아무렇게나 경기를 해도 된다?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현재 3차 예선에 진출을 해 있죠. 우리의 이제 일정을 보면 한국이 승점 10점이기 때문에 사실은 중국 태국 싱가포르 이 세 팀이 우리를 따라오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3차 예선으로 가면 이 3차 예선에는 조를 또 나누죠. 근데 이 조를 나눌 때 피파 랭킹에 따라서 포트를 정합니다. 한국도 나가고 중국도 나가고 어디 나라도 나가고 하면 포트별로 시드를 정해요. 시드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23세 이하 아시안컵 때 우리가 시드를 잘못 받아서 일본이 1시드고 우리가 2시드라서 일본과 우리가 같은 조에 묶였잖아요. 시드가 낮아지면 위에 있는 시드와 같이 되기 때문에 안 좋아집니다. 3차 예선 때 근데 현재 우리가 어떤 상황이냐 3차 예선은 조가 3개예요. 지금 올라가 있는 일본 이란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조를 보면 1번 조 2번 조 3번 조 ABC조로 나누는데 아시아에서 피파 랭킹이 높은 세 팀이 1등 2등 3등으로 1시드에 잡힌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우리 랭킹을 보면 1등이 일본 아시아에서 2등이 이란 3등이 한국입니다. 그리고 4등이 호주예요. 근데 호주랑 우리랑 덤수차가 거의 안 나요. 소수점 차이로 나죠. 지금 0.99 0.93 얼마 차이가 안 나요. 그리고 우리가 마이너스가 됐고 최근에 호주는 플러스가 되면서 정말 많이 좁혀졌습니다. 그러면 23위 24위 6월 A매치에서 만약에 싱가포르나 중국 이 팀들을 상대로 승리가 안 나온다. 2연승이 아니라 한 번 미끄러진다. 그러는 순간 호주랑 순위가 바뀝니다. 그러면 우리가 2시드가 되는 거예요. 일본 이란 여기가 이제 호주가 되겠죠. 그러면 일본 이란 호주 중에 한 팀을 우리가 만나야 돼요. 무조건. 그렇기 때문에 6월 A매치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대회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감독을 이렇게까지 못 뽑고 있는 게 매우 답답한 거죠. 그냥 단순히 우리가 아 2차 예선 통과했으니까 6월은 임시감독 선임에서 가면 된지 이게 아니라 시드의 중요한 매치라서 아무리 싱가포르와 중국이랄지라도 우리가 전력을 다해서 이겨야 되는 경기예요. 그런데 지금 3개월 동안 감독을 못 구해서 심지어 감독 협상 딱 가까워진 이 상황에서 감독을 마지막에 또 틀어줘서 심지어 연봉에 대한 얘기를 이제까지 안 하다가 마지막에 연봉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틀어줘서 미리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리고 심지어 연봉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해놓은 상태에서 나머지 후보군은 다 무시한 상태에서 대시마치한테만 올인을 했다. 이거는 축구협회의 감독 선임 과정에 매우 큰 의문이 드는 누가 봐도 일처리를 너무 못한다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3월 달에 임시감독도 우리 축구협회가 그렸던 그림이 아니었죠. 처음에는 국내 감독을 선임하려고 했었어요. 실제로 이게 언제 나왔던 거냐면 임시감독을 선임하겠다는 얘기를 할 때 나온 거예요. 우리가 원래는 국내 감독을 선임하려고 했었는데 그런데 국민의 정서가 반발이 심하니까 이거를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았다. 그래서 우리가 조급하게 정식감독을 선임하는 게 아니라 임시감독을 선임하게 됐다. 원래 국내 감독으로 가려다가 욕을 너무 먹으니까 임시감독으로 간 거였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사실은 본인들의 플랜을 제대로 못 짠 거죠. 감독을 빨리 선임을 해야 되는데 감독에 대한 선임 과정이 제대로 못하니까 국내 감독으로 가려다가 어 이거 반대가 너무 심해. 그래서 임시감독으로 일단 가고 그리고 이제 황선홍 감독을 목록에 넣어놨다가 올림픽 진출 못하니까 또 부랴부랴 황선홍 감독에 바로 제외를 해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 감독으로 또 오는 거고 이 시간들이 사실은 감독 선임을 할 때 제대로 된 기준도 없다는 거고 절차도 제대로 안 밟으면서 지금 정상적으로 협상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한 명씩 한 명씩 다 안 되는데 이미 우리 축구협회의 이제 행보가 다른 후보군에 대한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와서 다른 후보군과의 연결고리도 없어요. 3개월을 버린 다음에 다시 시작 이제 정혜성 위원장의 능력 축구협회의 능력이 이렇게까지 떨어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다. 그리고 이런 게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이번에 올림픽 못 간 것도 사실 황선홍 감독이 개인적인 그런 능력도 부족했지만 황선홍 감독이 임시감독도 하면서 올림픽 감독도 하는 그거를 제안해서 시킨 거는 축구협회잖아요. 축구협회가 올림픽도 망쳤어요. 결국 본인들의 안 좋은 행정 때문에 지난 아시안컵 클린스만 감독 제대로 선임 못해서 아시안컵도 망쳤죠. 그리고 이번에 월드컵 예선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드 문제가 달려있는데 감독을 제대로 선임을 못하니까 6월 A 매치가 또 위험에 빠졌습니다. 당연히 싱가포르와 중국이 에이 실력차가 많이 나는데 임시감독으로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중요한 경기이기 때문에 혹시나 패배하거나 무승부 될 가능성을 늘릴 필요가 없잖아요. 사실 임시감독으로 하는 것보다 정식감독으로 선임되는 게 우리가 프로를 상대할 때 이길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지금 보시면 혹시나 발목이 잡힐 가능성도 감독을 선임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이거는 지금 뭐 축구협회 내부에서 괜히 정혜성 위원장에 대한 의구심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오는 게 아니다. 그리고 축구협회가 벌써 기간이 좀 오래됐어요. 벤투 감독 시절에 월드컵 준비할 때 안 좋았던 거 신선 경기 제대로 못 잡고 그리고 아시안컵 때 클린스만 감독 선임에서 1년 동안 이제 허송세월 보낸 거 그리고 아시안컵 준비할 때 클린스만 감독도 문제였지만 우리가 뛸 수 있는 운동장이 없었다는 거 그리고 올림픽 망친 거 황선홍 감독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면서 그리고 이번에 감독 선임까지 암울한 소식만 우리 축구가 약간 계속 이제 들려오고 있는 건데 단순하게 볼 수가 없는 게 우리 국가대표팀 축구에 대한 인기도 떨어질 수가 있어요. 아시안컵 망치고 클린스만에 대한 안 좋은 얘기 그리고 아시안컵 끝난 다음에 이강인과 손흥민의 안 좋았던 사건들 올림픽에 안 좋았던 거 겹치면서 부정적인 이슈만 이렇게 막 올라왔고 그런데 이걸 이제 반전시킬 수 있는 카드가 좋은 감독 선임하는 거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래도 손흥민 김민재 이강인 이재성 황희찬 좋은 선수가 많으니까 만약에 우리가 제시마시 르나르 귀네슈 이 정도 감독들을 보고 있다가 갑자기 이 감독들은 연봉이 안 맞아서 못하니까 그 밑에 있는 감독들을 와요. 그러면 우리 축구의 인기도 당연히 떨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그거는 결국에는 우리 축구협회의 수익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전체적으로 이번에 감독을 선임을 못하는 건 축구협회의 잘못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